입니다 어 굶지마 투게더를 오늘 하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어갖고 여기 인사를 드렸죠 어 3개는 다 만들었고 캐릭터는 랜덤으로 갈게요 이거를 연속으로 쭉 녹화를 하는게 아니라 가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편 한편 녹화를 하자 굶지마를 가자 랜덤으로 갈게요 가자 뭐가 나올까 뭐지 어 랜덤 아이템 이게 뭐야 아 코스튬인데 랜덤 아이템 그리고 이전에 낡은 아이템이라고 뭐가 있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자 가자 뭐야 뭐야 너 너 이름 뭐더라 얘 이름 뭐였지 어 이 강력한 아 얘 이름 뭐더라 잠깐만요 한영 바꾸고 야 왜 방향키가 안 아 이거구나 WAS 키였구나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 이 이름 뭐였지 아 얘 이름 까먹었어 얘가 원래 제 주캐릭이긴 했는데 어 좋아 바로 법할로 있나 아 위그프리드 위그프리드 돌멩이가 나와야 되는데 어 돌멩이 하나 고깽이는 지금 필요없어요 고깽이는 필요없어 얘가 초반에 난이도가 있단 말이야 그 뭐지 고기를 안구하면은 난이도가 무지 하죠 난이도가 무지 하죠 어 어 뭐야 벌써 어두워졌어 이 위쪽에는 하운드 소골이 있고 탄딸기 가져가자 야 야 이거 왜 안캐지세요 화관을 당분간 어차피 뭐 싸울일도 없을거고 화관 만들어서 쓰자 자 곤치마 투게더입니다 이따가 이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종종 이제 같이 참여해갖고 플레이를 할게요 야 이거 내가 위그프리드 걸릴줄 알았으면은 PK 열거 마음에 안들면은 그냥 한대씩 때려갖고 막 어 상납품 어 아이 상납 그 친목 다지고 좋은게 상납품 아직 시간은 많아 호롤루 상 아니 말이 헛나왔어 상납이 아니라 그니까 친목활동이지 어 같이 뭐 좀 남으면 준 어 뭐 줄수도 있잖아 얻을수도 있잖아 남아갖고 필요없는거 야 여기 토끼구리 많죠 여기 우선 찜이야 여기 여기 이거 토끼구리 3개가 여기 보니까 완전 버뮤드 삼각지들인데 아 뭔가 있을거같은데 여기 이 지푸라기로 되어있는다 난 호기심을 자극하여 더 발로가 있을까 야 요노 어 그렇지 그렇지 멍청 어 어 뭐야 기계인가 기계가 있으면은 바로 그거죠 보자 저기 꿀밴드도 있고 오늘밤은 여기야 여기서 살거야 준비하자 전투를 준비하라 어 꿀밴드에다가 가방도 있네 야 엄마야 쓰읍 아 요놈을 잡을수만 있으면은 알았어 알았어 아냐아냐 무리하지 말고 오늘밤은 무리하지 말고 날이 밝으면은 사투를 한번 버려보죠 그 다음에 서바이벌에 필요한 토끼굴들 어 야야 좋아요 어 3개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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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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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치가 어 바로 처음 시작하는 데다 근처다 보니까 오케이 이 근처에 베이스 잡아야겠는데 뭐 버팔로의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위그프리드 드다 보니까 버팔로가 처음에 중요한 거는 그 하운드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위그프리드니까 별 그게 없어 여기다 베이스를 짓고 버팔로 아니 버팔로래 하운드들 달려오면은 어 가볍게 전두엽을 마우스로 클릭해줘갖고 쓰다듬을 주고 가자 이놈으로 하우 하우 가자 여 여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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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망쳐 개구리한테 유인하면 되는데 어 그렇지 어어 어어 됐다 알아서 싸우죠 어 나이스 야 이거 뭐 하하 여보 내가 안해도 되겠는데 놀라 싸우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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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쌰 아우하우 너무 멀리가 어어 녹노노노노 어디가 어디가 어 얘가 개구리를 tug 때려야되는데 어! 그렇지! 그렇지! 이쪽 개구리한테 또 어그로 끌렸죠? 됐다 와 두대 야아 왜 못때려 어 걸렸다 걸렸다 아 얘 잡기가 되게 힘들다 얘는 그 마법사 도구 있잖아요 마법사 무기 있어야지 잡고 편할 것 같아 어 나무.. 나무 고맙습니다 아 다 잡은 것 같긴 한데 야아 일로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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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구멍 터널 아 근데 잠깐만 나무 나무 이 나무 완전 소소하지 요번에 오늘은 저는 개구리 뒷다리로 밥 먹을 수 있겠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어 개구리 너네 얘 어딨어 저기있다 이쪽으로 야아 쟤 어디갔어 어 토끼 벌써 잡혔어 잠깐만 개구리가 잡힌거 아냐 아 개구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오케잉 개구리들 어글끌렸고 냉장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냉장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기부품 스페어장 장치 하나 있으면은 완료될지 오 되게 많이 얻었어 멋있다 개구리 뒷다리 열여섯 개 먹었어 와 어어 나이스 나이스 고마워요 개구리 덫도 여기다가 놓고 이쪽에도 토끼굴 하나 아 근데 여기다가 덫 설치해놓으면 개구리들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 아 오늘 하루 반나절을 그냥 어 저거 기계 사냥하는데 꼬박 다 썼네 좋았어 개구리다리 완전 이득이야 개이득 어허 나무도 많이 얻었고 무엇보다 퇴업을 얻은게 너무 좋다 꿀밴드 꿀 반창고 하고 꿀밴드 꿀? 엘토로 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근데 잠깐만 배고프잖아 엘토로님 별풍선 다섯 개 선물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근데 이거 흔적은 뭐에요? 이 흔적은 뭐야 여기에 무슨 지푸라기들 퍼진거 같은 저 흔적은 뭐지 저 당근과 당근 사이 저거 뭐 또 겨울 되면은 뭐 이상한거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아니야 오늘 밤은 영이야 오늘 밤은 영이야 여기서요 개구리 뒷다리나 좀 꾸워 꾸워꾸워 얼마나 찰까요? 어우 그래도 꽤 차네 당균가는 이걸로 먹.. 이걸로 먹고 살지 많이 얻었지 토끼덫을 나는 지금 토끼덫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나는 요 근처에서 뭐 버팔로가 있든지 뭐 유용한 그 생존에 필요한 뭔가 있지 않을까 해갖고 토끼덫을 설치했는데 야 의외로 좀 멀리까지 또 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겠는데 요 근처에 별거 없을거 같애 딱군 불안하다 어차피 저 씨앗은 나한테 의미없어 음 꽃두 두개 꽃두 두개 이거 좀 구워놔야지 좋아 두개만 더 먹고 네개는 이렇게 구워갖고 갖고 다니야겠다 녹화도 하고 있는데 이 긴긴밤 여러분들과의 수다로만 이거 때워야되나? 어 어느새 베리도 저거 산딸기도 열개 넘어갔구나 개구리 뒷다리 구워먹는거에요? 예 아 근데 이 캐릭터는 위그프리드라고 하는 이 바이킹 여자는 고기밖에 못먹어요 여기 보면은 채소들도 있고 한데 고기밖에 못먹어 그래서 여기 있는 당근 같은거는 다른 캐릭터들은 저 당근들도 먹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당근이나 풀을 안 먹고 고기만 먹다보니까 되게 힘들어 난이도가 있어요 그 먹을거를 깐깐하게 이제 음식 편식하다보니까 짜증나게 짜증나게 어어 이거봐 여기다 여기야 지상 낙원이 여기 펼치겠다 지상 낙원 지푸라기가 한없이 펼쳐진 이곳 버팔로도 있겠지? 버팔로도 있겠지? 버팔로 어... 어 위로 올라가볼까? 위로 위 여긴 이봐요 갈림길 어 그렇지! 한마리 두마리 두마리 여기네 지상 낙원네 여기도 지금 두어마리 있잖아요 근데 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버팔로들 또 있을거야 봐라 오빠 말이 맞땅 근데 혼자 하시는건가요? 아 오늘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? 근데 시청자 참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거 처음 시작하는데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거 같은데? 잘 찾아놨어 길 따라 한번 가보자 요 길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 그거 그거 이동속도 빠르게 해주는 지팡이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그래?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냐아냐 여기 내가 왔던데요 어? 길 끝이네? 땅의 끝이야 요 옆은 이거 땅을 보니까 이거 지나고 이 땅모양 이 그냥 우중충한 땅모양이 지나고 늪지대가 나올건지 광석지대인지 광석지대인가? 광석이니? 광석아 어? 왔니? 광.. 우포야 우포늪이 있니? 광석지대니? 야 야 누구니? 광.. 우포니? 광석이니? 길 따라 어? 광석이다 광석! 아냐아냐아냐아냐 뭐야아 아 빨리 뭐야 왜 맵이 있다고야 잠깐만 거미 거미 위치도 중요하죠 거미 위치 주위에 거미 위치 받았고 뭐야 광석지대야 뭐야 바라는건 광석지대죠 근데 우포늪이 나올수도 있어 뭐 늪도 괜찮습니다 제가 늪지대에서 또 살아남는 뭐 완전 부두족 오 부두족 족장이니까 이거 산딸기는 안 땅하고 야생 산딸기는 좀 더 못된다 어 빙 베어 그리스식 생존은 보여주세요 오늘은 부두그리스와 함께 위그프리드로 플레이해보겠어요 부두그리스는 군시가 어 군세정할때 여러가지 생존기술을 배웠습니다 어? 뭐..뭐야? 이것은 과학을 더 필요로 해요 이것은 과학을 더 필요로 해요 우선은요 과학을 필요로 한다면은 과학을 필요로 한다면은 발전해주지 으잇! 사이언스! 어? 이상하다 금방 쪼개지는거 같은데 돌이? 돌이 돌이 어흠 아 이거 묘목이구나 난 이거 그냥 나뭇가지 그냥 마른 나뭇가지 같은건줄 알았는데 묘목이네 상록수 위로 올라가보자 지금 위로 쭉 올라왔으니까 위로 끝까지 올라가보고 예상은 했지만은 땅의 끝이 있네요 땅끝마을입니다 흘러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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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흘러내려 흘러내려 이거 근데 제가 좀 재미를 위해서 너무 막 지푸라기나 묘목 이런거 캐진 않을게요 캐갖고 집 근처에다가 막 심어놓는 그런거 있잖아요 나무나 산딸기는 좀 심어놔도 이런 묘목이나 지푸라기들은 많이 심어놓지는 않을게요. 근데 지푸라기는 내가 버팔로들이 있는 그쪽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곳이니까 요런 거 막 구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이 굶지마에 하나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렇다고 너무 집 근처에 안 그런 건 아니고 조금만 해도 조금만 광석들 좀 많았으면 광석 많은데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. 거미 일로와 거미알 거미알 두개 얻어지겠다. 어? 야! 엄마야! 오우! 완전 운 좋아! 운이 좋은 게! 야! 승리의 위급브리드인데? 가는 길마다 뭔가가 있는데 내가 찾는 뭔가가 가는 쪽쪽 그냥 그리고 풍부한 개구리 여기 다 구워 굽급 아니 뭐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굶지마라는 게임을 한 1500번 정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맵이 하나 걸려요. 그리고 이렇게 짝 느낌이 오는 그런 저 어 그런 때가 있을 거야. 저는 바로 오늘이 그날이네요. 하하핳 허허 음 울, 운은 완전 좋아 뭐 안되면 다 캐잖아요 광석이 씨를 말려가지고 근데 이런 일반 광석들 있잖아요 요것들도 쟨 됩니까? 광석들도 쟨이 돼요 이거 쟨 안되면 되게 피곤하지 어어 광석은 쟨이 안돼요 어 알았어 지하가서 돌을 주워야된다고? 지하 그러면 지하로 가는 길을 찾아야된다는거네 대충 느낌은 알거같애 지하 본거같애 야 이거 꼭 이렇게 돼있으면은 그 눈알새가 있을거같은데 눈알새에 슬피우는 아름다운 밤에 알 훔치려던거 아닌데 오해해서 나에게 달려오네 달려오는거 반박하려다가 아차 위그프리드 헬멧 안쓰고 바로나는 회색하면 접속해신 시청자 없네 게임 다시 리셋하나 칵 눈알새라는 운무 문구 하나에 송에 시를 읊었네요 어 미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 흠 흠 흠 흠 근데 지하로 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 지하 입구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? 입구를 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겁니까? 아니면은 지하 입구 지하로 가는 그 돌이 다 떨어졌을 때 그 돌을 죽으러 가는 지하 입구를 찾아야 돼요? 아니면 만드는 거야? 라일락 향기 좋아요 라일락이 뭐더라 어떤 곳이야 많이 듣긴 하는데 모르겠어 내가 본 적이 있는 곳이 있겠죠 아 맞다 맞다 조금 특이한 돌을 캐면은 구멍이 나온다 맞아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우선 돌아가자 여기에 있는 돌은 다 캤죠 임무 완조야 얼음도 좀 가져갈까? 이거 얼음도 얼음이 근데 이 얼음도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거 안 되는 거였더라 아 잠깐만 철바울들 이거 치워놓자 혹시 몰라 이거 언제 여기 또 와가지고 나무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지 몰라 이거 얼음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녹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아리까리 하니까 어차피 기여도 있겠다 그 다음에 처음에 설치해놨던 토끼구레 토끼들 불쌍하다 다 죽었겠지 냉장고에 넣으면 아 넣으면은 안 녹는다고? 놈 샤꾸 넣어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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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습니다 아 근데 위그프리드가 얘 좀 특이한 게 있죠 전장의 희열 같은 게 있어갖고 전투의 희열 전장의 희열이 아니라 얘 싸우면은 피가 차던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얘 좀 신기한 거 있어 거팔로 발자국은 저거 멜머드 발자국은 무시할게요 우선은 빨리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 시급 멍 때리고 있어 범위 알 아 그래도 아무리 시급해도 돌은 키고 여기다가 뭐하나 가자 가자 멀죠 나 지금 멀리 왔지 뭐라뭐라 어어 28번째 녹화했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주워 들은 게 있거든요 예전에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부딪쇼 나무맛을 갈 때 하면서 좀 특이한 바람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무를 캐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던데 엔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근처에 뭐가 있다는 뜻이래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한 바람소리가 날 때는 어? 이거 함정이다 그거죠 이거 상자는 안 열겠습니다 어 상자 안 열고 이 메머드 털만 어두워진다 그쵸 이거 저거 상자 열면 안 되지 저게 그걸걸 저 상자 열면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이거 나는 어 교묘하게 이 법활로 털들면 위그프리드도 귀엽다 에이 그리고 선물 왔어 잠깐만 야 개구리 뒷다리 이거 되게 오랬습니다 저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어 배낭여행하는 바이킹종 여대생 어 여대생 같애 외국으로 이제 배낭여행 온 바이킹종 여대생 귀여워 어 나 이거 상자는 안 열겠어 열까? 안 열어 안 열어 오산용이 위치 반했으니까 이따가 아 그 열어도 돼요 어 그런 좀 뭔가 입증이 되면은 그때 열고 지금은 열지 않겠어요 봐봐 이런거 시청자 참여하면은 막 시청자들이 연단 말이야 열지 말라 그래도 부딪쑥 엿 먹어봐라 하면서 연단 말이야 자 어 굶지마 녹화는 1편 녹화는 여기에서 그거 하고 다음에 또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야 이게 완전 어 이것 봐 여러분들 별 표시 오곡성 패스야 이 오곡성 패스하는 데다가 제 베이스 캠프를 지을게요 상자는 이제 강남지역에 쓰이는 그 강남 모닥불이 필요해요 어 흡혈 어 흡혈 흡혈 모닥불 화덕 화덕을 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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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